최수근 해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예상하고 있는 수순이었긴 했습니다만 막상 이런 방식으로 제의 요구권이 의결이 되다 보니 저는 아주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의 요구를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이 왜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지를 소상히 국민들 앞에 직접 육성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도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이제 야권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야당 쪽에서 탄핵을 아주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 최수근 해병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거의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여론도 감안하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